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내려가도 셀트리온 그룹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외쳤죠 계속해서 외쳤는데 오늘 딱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말도 안되는 수준까지 먼저 내려와서 매를 맞았죠 1년 반 동안 남들 좋은 흐름이 나타날 때 얘는 제피신한 연기금이 미친듯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어거지로 끌어내려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1분기를 저점으로 실적이 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1분기도 아주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상각을 한 그런 부분이 영업위가 순익을 많이 까먹었지만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5천억이나 나왔으면 20%나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고마진의 제품들이 더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그런 제품 믹스로 바뀌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금리 물가 원자재 뭐 이런 부분 크게 관계없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기 투자를 중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지속성장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좀 낫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경기 순환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했는데 경기 침체기로 들어선다 그러면 정말로 오래 걸립니다 정말로 정말로 셀트리온도 지금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형성이 되는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이제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장기 중장기 투자의 성지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이 그러면 왜 이렇게 폭락을 할까 어제 나스닥이 그렇게 올랐는데 나스닥이 지금 선물이 0.9% 하락 중이죠 어제 2.5%나 상승했는데 0.9% 나스닥이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시는 정말로 많이 돈 내리고 있죠 얘는 먼저 매를 맞았는데 또 더 맞아 하고 코스피 1.9%나 급락을 시켜버리고 고수학은 2.7%나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0.2% 하락이죠 하락을 해도 0.2% 항세는 2.2% 상당히 분위기는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이제 시각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느냐 물가금리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죠 구조적인 문제다 보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금리밖에 없죠 현재 그런데 금리만 가지고도 이 물가를 잡기도 힘들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를 만들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어제 뉴욕증시가 단기 랠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이 나왔죠 자 그런 움직이 나왔는데 여전히 투심이 많이 불안하죠 많이 불안하면서 온아시아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본 증시 분위기를 보시면 자 저기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엔저로 수출기업 수익에 도움이 준다 도움을 준다 이런 자동차 등 수출 관련 종목이 매수세물렸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자동차가 그나마 좀 강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 자원 해운 관련 종목이 크게 흔들렸고 지금 반도체 등 올해 초에 고점을 기록했던 종목은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가 가한 상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반도체 경기는 이제 상승해서 확장해서 수축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은 괜찮겠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DBI텡이나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만 하는 하이닉스나 DBI텡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단기적으로는 한 1,2분기 더 정도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익이 많이 떨어질 거다 반도체 빙하기가 온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사라지겠죠 아주 미래의 흐름이 좋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제 서행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경기침체 공포가 본격적으로 증시의 약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 둔화 우려죠 수요 둔화 우려에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갑을 완전히 닫아 버릴 거다 그리고 금리를 계속 올리는 상황이니까 지갑도 닫고 그리고 돈들이 은행이나 국채나 이런 쪽으로 몰려갈 거다 시중에 돈은 돈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경기침체가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 둔화 우려 옥수수 밀대도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죠 식량위기 정점 전망이다 이제 이런 부분도 마무리가 될 거다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상승 이런 부분이 경기침체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연결이 되는 쪽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죠 건설 둔화에 철광석 가격은 반토막 배터리 소재 코발트도 1월 이후에 취재다 이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건설 경기가 많이 둔화가 될 겁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증시를 크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코스피 쪽에 웨인이 2500원 매도 기원 2300원 매도죠 코스다 또 1200억에 670원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가 2%나 코스다의 3%까지 급락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급락을 시켜서 이제 상승을 하기 전에 보통 큰 급락이 한번 일어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급락을 만들어줍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닥을 잡을 때는 항상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이제 상황이 진짜로 안 좋긴 하죠 아주 안 좋긴 하지만 이제는 하락이 정점에 달하는 수준이다 라고 하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야 되죠 특히나 신용이나 미술을 쓴 물량들을 털어내야 됩니다 왜 털어내야 되느냐 이제 계속해서 팔아 되던 그런 메인하고 기관들이 이 메이저들이 사야 되죠 그걸 사려고 하면 더 크게 정말로 큰 공포감을 주면서 크게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내리고 내리고 몇 번 내리다 보면 계속 외인기관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지금 금방 본 원자재 가격 하락 경계침체 이런 부분으로 크게 내린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버티고 버티던 개인들도 이제는 정식 끝났나 보다 이런 마음이 거의 대부분의 개인 90% 이상이 그런 마음을 동시에 갖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들 물량도 잘 쏟아져 나올 거고 특히나 단기로 매수를 한 신용과 미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얘들이 매도를 하고 있죠 외인기관 물량들 여기에 그런 단기 신용, 미수 이런 부분들이 쏟아져 나오면 하락폭이 더 커지겠죠 그런 부분을 계속 노릴 겁니다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언더슈팅이 나오겠죠 그런 언더슈팅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더슈팅을 유도해서 쭉 밀리면 반대매매 반대매매 그리고 참고 참다가 이제는 끝장났나 보다 지금 이 정도라도 챙기자 하면서 매도 이런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오겠죠 그럼 그런 물량들을 이제 받는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작업은 PBR이라는 부분이 있죠 너무나도 크게 하락을 하면 PBR이 청산 가치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그런 수준이 되면은 그 언저리에서 언더슈팅을 좀 더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세가 이제 들어죠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기억 가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보다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갔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런 수준까지 끌어내려서 개인들의 투매물량을 받아서 이제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그런 두 가지의 이유로 이렇게까지 주가가 큰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하락이 언제쯤 마무리 될지는 모릅니다 얘가 정말로 큰 공포감을 줄 수준까지 아주 언더슈팅을 크게 가져가겠다 하면은 아주 크게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측하기는 아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셀티에는 정말로 강하죠 이미 먼저 맞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주 낮은 가격에 주가가 아주 박살이 나는 상황에 외인 기관들이 오히려 받고 있죠 특히 공매 세력이 JP 신안이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매를 많이 맞고 많이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 2015 tuition ś 2016 2017 2022 2020